솔벤씨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팬이라 지금 너무 떨려요 저도요 빨리 만나보십니까? 빨리 만나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뮤직뱅크에 찾아주셨는데요 소감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뮤직뱅크에서 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설레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정규앨벅이 공개되자마자 화제예요 신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제 정규앨범 4집인데요 타이틀곡 팔레트는 25살 저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곡입니다 네 이미 음원차트는 팔레트의 색깔로 다 물들었더라고요 어떻게 팔레트를 색깔에 비하면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요? 한 가지로 표현한다기보다는 팔레트처럼 여러가지 물감들이 막 짜여져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무슨 색깔이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이유씨의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참기 힘들어요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? 살짝만 그럼 먼저 들려 드릴게요 I like it I'm 25 같이 들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영광이에요 저 집에서 읽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팔레트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다고 네 뮤직뱅크에서만 보여드리는 이지금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두 곡 모두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무대를 보시기 전에 먼저 나랑 사귈래 다이아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큐 뮤직 큐 나왔습니다 이제 2곡으로 마무리 point